보통 많은 불자님들이 이 생에 낸 욕심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다음 생에도 꼭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변에서 우리 불자님들 보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컴퓨터도 아닌데 휴대전화도 아닌데 가끔은 정말 딱 초기화해서 제대로 세팅해서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 생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데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대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그 20살 때부터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것도. 그래서 정말 초기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도 조금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합니다. 스님 저는 가끔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제가 지은 바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평평하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지은 것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다면 그것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평지라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 경전에 보면은 경전에 보면 이 비율을 든 게 있어요. 천년 동안 어두운 동굴 속이라도 지금 횃불을 들고 들어간다면 바로 밝아진다. 그 불빛이 쓴 그 찰나에 천년 동안 어두운 동굴도 환하게 밝아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왔는데 흘러왔으니까 지금에서 내가 무엇을 한들 변할 게 있겠느냐. 이제 뭘 하겠느냐. 이 동안에 마치 내가 천년 동안 어두웠는데 이 동굴을 굳이 이제 와서 어떻게 밝아질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바로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새롭게 무엇인가 마음을 일으켜서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꺼버리게 된 태굴신 것 같은 것이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횃불의 비유 이 횃불의 비유처럼 아무리 어두웠다는 과거가 있더라도 지금 내가 마음이 밝아진다면은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조차 있지 않다. 즉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아우 이제 제가 가끔 금강경 강의를 할 때 보면 노보사님들이 아우 스님 뭐 저희가 굳이 이렇게 심오한 내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 불장님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할머니고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이지만 우리 안 속에는 그 이전에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할머니들에도 그 마음 안에는 불성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향한 뒤에 얻어진 또 다른 깨달음이 바로 그 깨달음이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에게 이미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들고 알려고 들고 밝히려고 한다면은 누구나가 있는 것인데 보지 않는 것이다. 마치 우리 마음 속에 환한 불빛이 있는 것을 눈을 감고 나는 보지 않으리라. 없다. 눈을 뜨려고 한 생각을 안 하고 아유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시니까 뜨려고 안 하지 않는 거죠.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전 어린아이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유 없어. 없으니까 나와.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쩌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고 지금 바꿀 수 있고 지금 내가 마음을 돌린다면은 바로 이 순간에 밝아질 수 있다는 자체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신심이라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의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주체이다. 아무리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것이 생겼더라도 내가 지금 다른 마음을 먹고 바꾼다면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신심이다. 그것을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귀이고 내가 비록 지금 누군가의 할아버지들에도 그래 내가 지금 이 금강경을 읽을 때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찾아간다면 바로 될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안으로 따라 삶과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보면은 깨달음에 대한 첫 번째 마음이 있거든요. 깨닫겠다. 누구와 모든 이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꼭 가질 때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돌을 본다는 것은 마치 눈을 뜬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은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불빛이 있어도 보지 않는 것이고 어두운 것인데 내가 눈을 뜨기만 한다면은 바로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들은 자기가 자기를 안 믿고 또 이미 지금까지 까마 왔는데 이제 와서 왜 뜰까? 에이, 떠질까? 한 생각 바르게 돌리면 뜰 수 있는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될 것은 아무리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 진정한 참여를 한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찾아버리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생에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불자님들이 좀 신심을 가지고 좀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스님 말씀 이제 이 방송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정준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스님께 여쭤본 이유가 워낙 지금까지 지은 바가 많아서 네, 그래서 더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무자성종신계 식량멸시 재혁망이라고 천수경에 맨날 우리 불자님들 읽는 내용에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마치 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다르다는 것. 어떻게 그 마음을 돌리느냐 달려있는 것이지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돌린들, 마음을 돌린들 없어지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윤회를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바꿔 나와서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은 현재의 시점입니다 미래의 언젠가도 그때의 현재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현재라고 하는 시점은 늘 내가 인지하는 시점일 것이라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점도 현재일 뿐이라는 것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야지 지금 해서 몇 생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우리가 불자님들이 바르게 정진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내일 온다고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 천년 동안 동굴에 오늘 횃불을 피워 올리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내가 횃불을 아직 밝히지 못한 걸 가지고 에이 밝힐 수 있을까 밝힌들 밝아질까라는 의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죠 이 비유가 감히 깨달음과 비유를 들어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박사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생각만 해서는 절대 못 쓴다고 일단 쓰기 시작해야 쓰지 생각만 하면은 몇 년째 그 학생을 만나도 너 요즘 박사 논문 쓰고 있니? 자료 수집하고 있대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스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항상 다음생 다음생이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제가 예전생 많이 갔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가 예보를 할 때 예보를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마지막은 그래도 이 생에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을 향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또 다음생이 오더라도 깨달음의 시작점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과거들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미래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 지금 절이라도 하고 기도라 연불이라도 하고 화두라도 챙기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 그걸 좀 강하게 가지셔야지 불자는 이웃종교와 다르게 그냥 난 누굴 믿어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행동한다 그리고 나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같이 가져야 우리 불자다운 신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불자다운 신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